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은 이민현인 검은호랑이해를 맞아서 양띠새 분들의 2022년 신년운세에 대해서 좋은 일들이 있으실 분들,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고 잘 비껴가셔야 할 분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본인이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는 양띠운세에 대해서는 음력연과 월만으로 신청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도 해당되시면서 좋지 않은 부분에도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고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 양띠운세 중에서 우선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8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9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이미 년에는 조상님들의 도움, 조상 원력으로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의 힘이 작용하는 해운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작은 정성이라도 조상님들께 드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큰 재물운, 금전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힘만으로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수구술을 통해서 대운 맞이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8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1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12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는 달리 귀인수,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귀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귀인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귀인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인은 단순하게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조상 내력과 귀인의 조상 내력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조상 윗대의 인연이나 서로의 은혜로 인해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기회나 시기인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들과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제수, 행제운으로 인해서 금전,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11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2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행제수, 행제운이라고 해서 복권, 로또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에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제운이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금전, 재물의 크기가 모두 다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목표 달성, 성원 성취, 다시 말해서 2022년에는 원하는 것을 얻고 뜻하는 말을 인으로는 한마디로 성부를 볼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7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7월생, 5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10월생, 9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2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본인이 원하는 일이나 목표, 소원에 대해서 조상원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금전, 재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조상원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해우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만약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대우, 조상님들께 먼저 정성을 보이신다면 반드시 성부를 보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분명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지만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청풀이를 했을 때 2022년에는 좋은 운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섯 번째는 터운, 터합의를 통해서 금전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6월생,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3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3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은 본인의 운세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지만 다행히도 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터나 사업장터의 터운, 터합의만 잘 이끌어내신다면 어느 분들 못지않게 금전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운맞이, 터합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신의 원력, 신의 도움으로 금전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10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2월생, 5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10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분명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반대로 실패수나 굴곡이 동시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2022년 양띠운세 중에서 좋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좋지 않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조심하신다면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 비껴가시고 피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앳땜 형식의 금전 손재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4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6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7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금전 손재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가치도 못한 곳에 돈이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금전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액땜이기 때문에 2022년에 생길 수 있는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돈으로 액땜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나가는 돈을 억지로 막아보려고 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신다면 더 큰 금전 손재수나 좋지 않은 일들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액땜 형식의 금전 손재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잘 활용할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금전 손재수 중에서 가족이나 집안일로 금전이 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1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3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액땜 형식의 금전 손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2년에는 어차피 돈으로 액땜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미 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금전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1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만나는 분이나 배우자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다툼이나 보이지 않는 갈등, 경제적인 이유 또는 외도 문제로 인해서 이별,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체 사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갈등, 시비, 다툼, 배신술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특히나 2022년에는 사람과의 마찰이 작고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스스로 고립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억울한 일로도 마음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저희 쪽에 계신 분들과 한 번쯤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제 문제가 생기거나 관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11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9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현재 관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2022년에는 관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유리한 시기로 시간을 끌거나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는 크고 작은 관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마찰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불법, 편법적인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2년 양띠 문제 중에서 양띠생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변화, 변동은 가급적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1월생,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1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이산화, 이직, 창업, 동업 등과 같이 큰 변화, 변동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상 유지를 하시면서 2023년에 있을 좋은 기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에 힘을 쓰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2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 2022년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몸에 칼을 댈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는 가급적이면 미루시는 것이 나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7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67년생, 8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1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8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전 손재수, 사기, 관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는 가급적이면 2023년으로 미루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거주용도가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끝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음주, 가무, 취미활동, 모임 등을 자제하셔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5년생, 5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57년생,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79년생, 7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91년생, 8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랑과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사랑과의 인연줄을 가려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남녀를 본문하고 사람 간의 인연에 대해서 신중하고 가려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조금은 자중하시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양띠생 분들의 2022년 양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비켜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성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2022년에는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